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영어를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민숙이 13장 14장 커다란 실수 두번째 에피소드에요. 자 영어로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모세가 열두 명 염탐꾼을 보냈지요.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가나안이 어떤지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견 만장일치가 있어요. 가나안 참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이 의견에 불일치하는 부분. 아주 무지하게 몸집이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무섭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낼 수가 없다. 라는 이런 그룹. 아니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룹. 이렇게 갈라지네요. 이렇게 지금 출애급을 해서 광야를 쭉 방황을 하던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매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느님의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 열두 명 중에 열 명이 믿지를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우리 저기 가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말자고. 그런데 두 명 갈렙하고 요호수와 두 사람이 얼른 여론을 진정을 시켜줘요.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영어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있더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땅은 참 기름지고 좋더라 까지만 우리가 했거든요. 단어를 보면 리치 위드 모모로 아주 풍요로운 넥스트 모모 옆에 바로 옆에 felt feel의 과거 과거형 똑같아요. feel, felt, felt as, small, as as와 as 사이에 형용사가 있네요. 모모만큼 그러니까 모모만큼 작은 그때만큼은 grasshopper 메뚜기예요. grass 풀을 hop 깡충깡충 뛰는 벌레니까 메뚜기 It is rich with milk and honey 그 땅은 정말 잣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런 땅이지요. but 하지만 the people are big and strong 사람들이 얼마나 몸집이 크고 강력한지 Next to them 그들 옆에 서 있으면 We felt as small as grasshoppers 우리가 꼭 메뚜기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열두 명 중에 열명이 하는 거죠. 함께 다시 정리해보죠. It is rich with milk and honey but the people are big and strong Next to them We felt as small as grasshoppers 자 또 다음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죠.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지도를 보시면요. 가네스 바네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열두 명의 정탐군 스파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난이 어떻게 생겼나 그 정탐하러 가는 길이죠. 여기 그 사해가 여기 있고요. Most of the spies told Moses It would be foolish to enter the land. If there were a battle they thought they could never win against these giant people. Foolish 어리석은 enter 들어가다. If 뭐뭐라면 battle 전투 against 뭐뭐라 대항을 해서 giant 거대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리할 문법 구조는 it to 용법이에요. 가짜 주어 it를 쓰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 인 그런 구문 우리 본문에서 우리 확인해 봐요. Most of the spies 대부분의 그 점탐군 열두 명 중에 열 명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told Moses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 would be foolish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이 it가 가짜 주어죠. 진짜 주어는 to here to enter the land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는 정말 바보 짓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If there were a battle 만약에 전투가 있다면 They thought 자기네 생각에는 이 열 명 생각에는 They could never win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다. Against these giant people 이 거대한 사람들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아주 패배의식이 있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Most of the spies told Moses It would be foolish to enter the land. If there were a battle They thought they could never win against these giant people. 자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다음 이야기를 보죠. 이번에 제가 가져온 지도는 아까 같은 것 거꾸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Ganeshbaniya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죠. 물론 아주 기름진 땅이니까 이렇게 막 포도도 들고 오고 그렇네요. They said It would be better if they all went back to Egypt. No said Gallop one of the spies. Let's go and take the land. I know we can do it. 단어를 보면 led는 이끌다 lead의 과거죠. 우리 갈렙이라고 하는 거 영어 발음이 Gallop Gallop Take 하면 쟁취하다 가져오는 거고요. If 라고 하는 것이 뭐뭐라면인데 가짜 조어가 이번에는 it으로 쓰였고요. 진짜 내용이 if 이하 같애는 이런 구조예요. 내용을 볼게요.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It would be better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번에는 it가 가짜 조고 진짜의 내용은 if 이하예요. 만약 if they all went back to Egypt 그들 모두 다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아예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 그 가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 said Gallop 그때 갈렙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라고 발음하는 이 갈렙은 one of the spies 열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Let's go and take the land. 우리 가서 그 땅을 쟁취합시다. I know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갈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하고 여우수아가 두 사람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열두 명 중에 그 두 명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 한껏 다시 정리 They said it would be better if they all went back to Egypt. No said 갈렙 one of the spies. Let's go and take the land. I know we can do it.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갈렙하고 여우수아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이스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